쥐어 그냥 쥐어서 딱 머무려 탁 탁! 어 다리 딱 한 번 뛰는데 기숙자같이 뛰네 어디서 끝났어? 가끔 어마어마한 데서 너무 쥐어내셔서 42년 50 그래야 웃지 딱 나도 지쳤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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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 미쳤어 야 세상에 불현만 된다 자, 속기사 네, 임백점 위원님은 영상을 보시는 동안 이른번 웃으셨고 45번 간탄하셨습니다 허찬 위원님은 67번 웃으셨고 39번 딴짓을 하셨으며 7번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26번 웃으셨고 13번 삿대질을 하셨으며 5번 불량각정을 하셨습니다 18번 웃으셨고 15번 시무룩 하셨으며 32번 딴짓을 하셨습니다 30번 딴짓을 하셨습니다 30번 딴짓을 하셨습니다 30번 딴짓을 하셨습니다 30번ạ τα